시간을 되돌리는 일,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?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.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 방식이다. 긍정의 생각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. 반대로, 아이고 허리 아프네. 아이고 많이 들었나 봐. 의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더 빨리 늙어가게 만듭니다. 그렇다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진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? 감사합니다.